울산 지방법원 형사 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75km나 초과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B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.079% 상태로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시속 125km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.